오! 됐어? 오! 출발! 게임 플레이! 빈이 형 뭐해? 게임! 윤희는? 뒤에는 진짜 뭐하니? 윤희! 윤희! 지금 엄마 보기에는 겨울방학도 긴데 너네 너무 계획 없이 보내는 거 같아 윤희! 윤희! 응? 나 학원 가는데 있어 봐 나도 근데 학원은 가지만 윤희는 6학년 윤희는 4학년 고학년이 된다고 엄마는 이제 너네 둘이 좀 스스로 계획도 세우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 고학년이니까 근데 우리 집에 문제집이 없는데 문제집 문제집을 사줘 그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지금 문제집이 없지 알았어 그러면 문제집 사러 서전에 갈까? 응! 좋아! 윤희야 같이 갈 거지? 어? 같이 가자! 아니 오빠가 좀 조언을 해줘야지 맞습니까? 네 도착! 가자 가자 우와 여기다! 엄청 많은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근데 종류가 되게 많지? 근데 엄마가 우리 알아보고 왔지 우리 윤희랑 윤희한테 딱 맞는 문제집을 엄마가 찾았어 언제 또? 어! 어! 일단 원자 공부력 원자 공부력 우리 종류가 되게 많지? 응 원자 공부력이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한국사, 한자 이렇게 전 과목이 다 있어가지고 그거를 다 사면 좋겠지만 우선 우리는 국어, 영어, 수학을 먼저 사자 윤희랑 윤희한테 맞는 용감 국어, 영어 이렇게 국밥에만 돼 있어가지고 이리 봐 책도 샀으니까 아빠 끝날 때까지 기다리나 갈까? 응 어! 저기서 우리 맛있는 것도 먹자 우와 맛있어? 응 맛있어? 근데 왜 이 문제를 한 거예요?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초학년을 바탕으로 만든 윤희랑 윤희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필요한 공부력을 길러주는 문제집이라서 나 사왔지? 아 빨리 집에가서 풀어보고 싶다 엄마 이제 아빠 만나러 갑시다 가자 다들 어디 갔다 온 건데 갑자기 아빠 회사로 온거야? 어디 갔다 왔지 우리? 문제집 왔어요 문제집? 몇 일이야? 이제 공부 열심히 할 거지 우리 응 가서 열심히 문제집 춘다고 했어 지금 오오 알겠는데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 어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민희, 윤희! 스스로 공부를 다하네? 윤희는 국어, 민희는 수학을 하고 있고 얘네들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문제집에 비밀이 있나? 물론 있지! 이 완자 공부력은 매일 성장하는 초등학교 자기계발서로 초등학교 때 개발해야 할 공부력과 공부 습관을 길러주는 교재야! 초등학교 때 공부력과 공부 습관을 개발해야 중고등학교 진학에서도 꾸준히 공부하는 성과를 만들 수 있어요! 어휘력, 독해력, 쓰기력, 계산력과 같은 공부력은 전과목 학습과 중고등 심화 과정의 기본이 되어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그럼 완자 공부력은 이렇게 중요한 초등 필수 교육력인 어휘력, 독해력, 쓰기력, 계산력을 개발하는 교재네! 그래서 커리큘럼도 다른 문제집이랑 달라! 엄청 잘 나와있어! 엄마 그러면은 이 문제집 하루에 얼마만큼 풀어야 돼? 하루에 몇 쪽씩 묻어넘는 학습량으로 우리 윤희가 공부하는 습관을 아주 잘 기를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오, 윤희 잘 풀고 있네! 국어는 교육 전문가이신 민성훈 소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교재야! 와, 이게 민성훈 소장님이 추천해 주실 정도로 진짜 좋은 책인가 봐! 전 과목의 뿌리가 되는 독해력의 기본기를 체계적이고 꾸준히 익히기 좋은 책이라고 하셨어! 독해의 경우도 초등 교과 연계되어 지문을 선정하였는데 이게 지문에 대한 자세한 첨삭 해설도 아주 잘 나와 있어서 윤희처럼 지문을 읽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와도 해석을 보면 아주 좋겠더라고 그리고 맞춤법 받아쓰기부터 어휘 독해로 구성되어 문해력을 다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요즘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매스컴 보도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 아빠 말 맞아요! 심심한 사과 논란도 있어서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런지 국어 기초 문해력 교육이 강화되면서 국어 교육 시간이 34시간이 더 늘어난다고 하잖아! 34시간이나? 미니하고 유니시대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국어가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과목 어휘의 경우 초등 교과와 연계되어 전 과목 어휘를 담았대! 전 과목 어휘랑 국어 독해는 하루 4쪽! 21구성이라 4쪽이요? 부담 없이 풀 수 있어 좋네! 2, 3, 4 하루 4쪽을 진짜 부담하네! 미니야! 이제 한번 수학 풀어보자! 수학! 수학은 수학 전문가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생께서 계산 단어만 집중적으로 연습하기에 최적화된 책이라고 추천해 주신 책이야! 뭐야? 벌써 다 풀었어? 응! 두 쪽을 벌써 다 풀었어? 설명이 쉽게 나와 있어서 잘하는데 이게 차시별로 개념을 익히고 다양한 계산 유형 연습과 평가 문제로 체계적으로 계산력을 완성할 수 있어! 아 그렇구나! 이게 수학은 하루에 4쪽! 40일 구성이라서 하루에 하나씩! 초등 핵심 계산 개념을 익힌 다음에 다양한 계산 문제를 풀면서 계산의 정확성을 높이고 계산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 응! 이제 한번 영어 볼까? 짜잔! 휴마가 좋아하는 초록색이다! 이거는 선선의 아빠표 영어 배성기사님이 추천한 교재로 학습량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라고 하셨어! 자 여기 보면 초등 필수 824 단어를 교자와 앱으로 즐길 수 있는 완자 공부력! 우와! 하루 4쪽 꾸준히 하면 영어에 자신감이 생기겠지! 오! 앱으로 다운받아서 할 수 있으면 되게 재밌겠다! 여기 QR코드! 공부력 몬스터 QR코드로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미니야! 특징과 활용법에서 모바일 앱으로 책을 인증하면 그날 배운 내용을 바로바로 복습할 수 있어! 한번 해볼래? 응! 오! 됐어? 오! 출발! 게임 플레이! 응! 오! 큰 칼 전사는 고양이 소환사 있는데 나는 큰 칼 전사 해볼래! 오케이 오케이! 오! 큰 칼 전사! 우와! 오! 영단어! 6A! 고! 오! 뭐야! 오! 용마졸리병? 오! 뭐야! 스프링! 스프링이 봄! 오! 맞았어! 스프링! 오! 오! 스플링? 스... 오! 어 뭐야! 아! 나 잘못했어! I like spring the most! 나는 봄을 간다! 나이스! 여름! 잡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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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 910개! 보상을 많이 주는데? 응! 두 사들이! 오케이 오케이 올라타봐! 오! 육마병 3? 아! 아직은 이 몬트에 살았어! 나 좀 레벨을 좀 올려야 되나봐! 오! 오! 나 아까 틀린 거다! 응! 와! 좋았어! 여름 스펠링! 썩! 와! 이거 다시 기습하니까 절대 까먹지 않겠다! 응! 마지막! 4! 예에이! 나이스! 미니야! 공부용 몬스터 해봤는데 어때? 복습하면서 노니까 더 재밌고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 오! 형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부럽다! 파닉스는 1, 2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1권에는 기본소리 익히기와 2권에는 블렌딩 패턴 익히기로 각 40일의 학습 분량으로 보고, 듣고, 쓰고, 따라 말하며 알파벳 이름부터 영어 단어 말하기까지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서 발음 영상, MP3 듣기 활동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가 있대! 우리 미니윤이도 1, 2학년 때 이 교재로 했으면 좋았을걸! 영단어는 구성 3A, 6B까지 20일의 학습 분량으로 단어 카드와 철저소리를 1대1 대응한 컬러와 한글 발음 가이드로 하루 4쪽으로 초등교과 필수 영단어 824개를 완벽 학습을 한다면! 이번 겨울방학 때 우리 미니윤이 영어 실력이 쑥 올라갔는데? 미니윤이가 이번 겨울방학에 완자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잘 길렀으면 좋겠다! 나처럼! 나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우리 별동이님들도 긴 겨울방학 완자 공부력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